손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렌즈오드 필터 기름대 청소 요거는 뭐? 마법의 약 야 빨리 물 뿌려봐 마법의 약을 뿌리고 1분정도 지난 다음에 물을 뿌린다 오 대박 천천히 좀 뿌려봐 꼼꼼하게 그렇지 오 좋아 요거 뿌릴 때는 키포인트는 뜨거운거 뜨거운거 아 이게 조작이냐고? 조작 아닐걸 100% 이어질걸요 안그러냐? 고맙습니다 이제 또 뒤집어서 약풍을 뿌려야지 아니구나 뒤집어 뒤집어 그렇지 약풍을 뿌려 펌핑을 하고 펌핑을 하고 펌핑을 좀 하고 그렇지 그쪽부터 세상 초보도 할 수 있다는 이 마법의 약 그렇지 골골 뿌려야지 좋았어 좋았어 이 약품을 쓰는 이유는 빨리 청소하고 안전하게 펌핑을 위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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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또 기다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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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반응을 하고 이제 스타트 또 씻어 아 대박이야 이것이 마법의 약이야 단 미국 주부님이 이걸 구하고 싶어서 난리났다니 그 마법의 약 좋아좋아좋아 좋아요 대박이야 미래좋아요 미래좋아요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